1.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여러분은 여러 날 계속되는 비 때문에 집에만 있어본 적이 있나요? 비가 그치고 나서 땅이 질퍽질퍽했지요? 밀실공포증이라고 들어보았나요? 집안에 오래 갇혀있으면 점점 조미 쑤시고 견디기 힘들어지는 현상이에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쉽게 짜증이 나게 되죠. 뭐라도 보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어지게 된답니다. 노안의 가족이야말로 그 밀실공포증을 제대로 느꼈을 거예요. 노안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부터 기다림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방주의 문을 닫은 후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요. 성경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하늘에서 퍼붓고 땅에서 솟구쳐 올랐어요. 방주 안은 바빴어요. 놀란 동물들을 진정시키고 먹이를 주고 씻겨주고 청소도 해야 했으니까요. 성난 홍수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큰 배 안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아마 반짝반짝 깨끗하지도 상큼한 향기가 날 만큼 냄새가 좋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동안 방주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주가 뒤집혀 가라앉지 않도록 지켜주었지요. 드디어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그쳤어요. 노안의 가족은 아마 언제쯤 안전하게 방주에서 나가게 될지 궁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로도 다섯 달 동안 거센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다녀야 했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방주를 아라랏산의 안전한 곳에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보내셔서 홍수로 생긴 물을 다 말리셨지요. 두 달 반 후 드디어 방주 근처에 산 꼭대기가 보였어요. 어느덧 방주 생활도 여덟 달이나 되었네요. 매일같이 동물 친구들 먹이를 주고 똥을 치우느라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안의 가족은 기다리며 맡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마른 땅은 언제쯤 밟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들 물었겠지요. 그럼 노안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다. 드디어 노안은 땅이 얼마나 말랐나 보기 위해 까마귀를 창문 밖으로 날려보냈어요. 그 다음엔 비둘기를 보냈지요. 그런데 둘 다 내려앉을 땅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지 뭐예요? 일주일 뒤 노안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입에 신선한 감남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네요. 또 일주일 후 노안은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어요. 이번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네요. 곧 방주에서 나갈 때가 되었나 봐요. 그런데 비둘기는 몰라도 사람이 밟기엔 땅이 아직 너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열어줄 천사를 아직 보내지 않으셨지요. 노안의 가족은 또 두 달을 더 기다렸어요. 방주 생활은 할 일이 많아 아주 바빴어요. 산더미 같은 일 덕분에 모두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타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함께하며 의지할 수 있어서 기뻤지요. 노안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빌리뽀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도 기다린 지 한참이나 된 것 같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과 믿음의 친구들을 주셔서 함께 기다릴 수 있게 하셨어요. 또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일도 주셨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 용기를 주며 함께 힘을 합쳐 일하기로 해요. 자막 제공자 자막 제공자 아멘